어제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아 국회에서 추모제가 엄수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절절한 요구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국민의 힘을 사당화하는 데는 거침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을 정무수석까지 국회로 보내 대선 당시 후보 단일화로 자신을 도왔던 안철수 당대표 후보의 공식 찍어내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자기 편이 아니라고 여겨지면 그 누구든지 간에 적으로 규정해서 말살하고 제거하는 데 주저앉는 윤석열 대통령의 실체를 온 국민이 탄식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은 실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통치하고 군림하는 이 제왕적 대통령의 행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만큼이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더 기기울이고 국민 곁으로 더 다가서겠습니다.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치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지난 주말까지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만큼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오직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의 상식에 입각한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위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위해